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었습니다. 박 반장은 질병관리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국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향후 유행의 감소 추이를 보면서 입국 전 검사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유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 해외 유입 감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RAT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날 백신 3차 접종자의 검사를 면제하는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연방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탕감 안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연방학자금 융자 대출자 대상 미 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아울러 수혜 자격을 갖춘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집니다. 탕감이 시작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지만 교육부는 연방학자금 융자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탕감 신청 웹사이트 개설 알림 등 앞으로 제공될 학자금 융자 탕감 정보를 이메일로 받으려면 웹사이트에서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해 새롭게 개발된 백신이 전국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내 확진자의 주요 변종으로 보상했고 이전 변이보다 전염력과 살상력이 강해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새 백신이 사망자와 확진자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 바이온테크와 모더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의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을 지난 23일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BA4와 BA5를 겨냥한 2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의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온테크도 22일 FDA의 자사의 BA4, BA5 맞춤형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서 9월부터 해당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자 공동으로 개발한 추가 개량 백신은 12세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는 이에 더해 생후 6개월에서 11세 아동을 위한 BA4, BA5 맞춤형 부스터샷을 내놓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바울 신학원 원장 김동수 박사의 출판 감사 예배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동수 박사는 인삿말을 통해 견인은 성도들이 종말론적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짊어져야 하는 번거로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보존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서평은 샘스톤 박사와 정송욱 박사가 했고 피터 릴백 박사, 류용렬 목사, 이병은 목사 등이 축사했습니다. 한편 김동수 박사는 바울 신학원을 2014년 설립했고 현재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남부개혁신학교 방문교수, 덴버신학교, 미드웨스턴신학교, 필러칼리지 등에서 겸임교수를 역임 중입니다. 김박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유펜 국제정치학,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성경해석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